사오쏘니까 완전 좋구먼 네? 비행기 났습니다 대박! 너무 무서워 먹고있어 비가오는 간살건 비가오는 간살건 이렇게 잘 먹었을까?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먹었을까? 이제 먹었을까? 너무 잘 먹었어요 다 먹었을까? 이제 먹었을까? 미팅 실화야 미팅 실화야 미팅 실화 미팅 미팅 백지 나왔어! 백지 나왔어~! 백지 나왔어! 백지와 영저여 요리가 너무 애써 이 아시아 백지와 영저여 이 아시아 정리를 찍어 백지와 영저여 세이비로 매울 것 같아서 이거를 잠깐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놓고 이번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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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을 좋아할 맛이다 난 근데 더 느끼해야 돼 매워 난 근데 더 느끼해야 돼 매워 다 먹기 전에 먹어야 진짜 상여자다 알겠냐? 구궁 10시 넘었는데 웨이킹이 싫어하니까 10시 넘었는데 웨이킹이